안녕하세요 한짝 입니다 자 오늘은 곱창 준비했구요 아 제가 갑자기 홍어가 먹고 싶어서 홍어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깻잎 청양고추 자 한번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내 골 한번 따라 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원하게 마시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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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오늘의 주인공 곱창. 곱창, 양념 곱창이에요. 한번 당면부터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이거는... 음... 이번엔 깻잎에 싸먹어 볼게요 맥주 너무 맛있어 홍어 한 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맨 입에다가 아 와사비와 코를 찌르네요 소스 소스 후 깨끗 텔 wyboda 으음 까 아 도토리 아 냉새네요 먹어볼게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나네요 깻잎을 다시 한번 고기를 듬뿍 넣어서 다시 한번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으 으 으 으 으 맛있어 고춧가루 쩝쩝 아 너무 맛있어용 소스 고추냉이 고소한 고춧가루 밥을 한번 비벼 볼게요. 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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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볼게요. 비벼 볼게요. 비비니까 훨씬 맛있네요. 밥을 비벼 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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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아... 고구마 고소한 고춧가루 üzg 흐읐 흐읐 쓰읍 흐어어어어얼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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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어 음 아 오늘은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